안녕하십니까? 충량연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플린생 후반전의 파파옹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대화 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책들이 질비하게 꽂혀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대화법,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 웃음을 불러오는 대화법, 말 잘하는 고수가 되는 법,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 싸우지 않는 대화법, 공감을 키우는 대화법,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긍정의 대화법, 존중의 대화법,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대화법, 생각보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대화법도 있습니다. 벽을 뚫는 대화법, 잠시도 말이 끊기지 않게 하는 대화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아, 이걸 다 언제 배워서 남에게 공감도 얻고 설득도 잘하고 흥미도 돋궈주고 말도 끊이지 않고 얕잡아 보이지도 않고 인싸가 되는 대화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는 동안 정작 정말로 대화를 나눠야 할 사람이 우리 관심에서 밀려나 소외되고 외면받아 갈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화의 달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 사람에게는 말을 걸어주지도 않으니 당사자는 아주 답답할 노릇이 했습니다. 모두 이 사람의 존재는 알고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눠야 함에도 제일 적게 대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충만한 인생 후반에나 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딘가 쓸쓸하죠? 그렇다고 옷 챙겨 입고 마스크까지 쓰고 집을 놔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썩 내키지도 않습니다. 또 만나봐야 옛날 그 얘기, 그 소리가 그 소리.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행복하고 건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뭐 좋은 노래를 함께 듣기도 하고 감명 깊게 본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이 읽어봤으면 하는 책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 후반전에 이루고 싶은 꿈 얘기도 하고 여행 얘기도 하고 자식들 걱정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곳이 있냐고요?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실버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40, 50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는 40 이후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 3월 5일에 오픈했으니까 딱 열흘된 카페입니다. 하지만 벌써 친구들이 돼서 놀이터에서 아주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가입할 수 있는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파란 글씨의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가입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입 절차 아주 쉽습니다. 멋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재미난 곳,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체 광고였어요. 중간에 꽤 긴 자체 광고가 있어서 이야기 맥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온갖 대화법은 넘쳐나는데 정작 정말로 대화할 사람은 잊혀지고 소외받고 그래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보지도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이 사람과의 대화의 필요성조차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아예 마주 앉는 것도 어색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대화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배우자? 아예 그 정도면 정답엔 가깝지만 틀렸습니다. 땡!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가져야 하고요. 그래야 전반전에서의 작전 실패를 만회하고 인생 후반전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과 미리 미리 상의하지 않고 인생 후반전의 계획을 짰다가는 안타깝게도 남의 인생을 살게 마련입니다. 내 자신과의 대화가 왜 중요한지 정용철 시인의 시 한편으로 대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목 나 자신과의 대화 나는 자주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나를 나무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용기 백배해지고 어느 땐 낙심하기도 하고 어느 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남의 소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의 음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와의 대화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언제나 그 결과가 좋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과장되거나 무시하거나 거짓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진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영철 시인의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밤새워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런 만남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곳에 가서 자주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으며 할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괜찮습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들끼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것만큼 좋은 시간도 없겠습니다. 인생 만년에 그동안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후회하는 딱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게을리 한 사람일 겁니다. 아이고 한 번뿐인 인생 뭘 그리 복잡하게 사냐 쉽게 쉽게 대충 하던 대로 살아 쿨한 듯 달관한 듯 말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큰 깨달음이나 있었을 것 같지만 저는 그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될 일이죠. 우주라는 것이 생기고 수십억 년 이래 유일하고 앞으로 수천억 년이 지나도 다시 없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보다 귀한 것은 찾을 수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특별하게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